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승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곱고 있습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이 4.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.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의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위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입니다. 한편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화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. 이상 공식적인 발표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